공상주의 혁명토사 김종숙 동지께서는 이대한 수령님의 존안과 더불어 만방에 빛날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민주선거를 높은 정치적 요리 속에 맞이하도록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. 우리 조국을 반석같이 다지는 선거의 날 1949년 3월 30일 역사적인 선거장에 나오시어 투표하시는 위대한 공상주의 혁명토사이시며 법도의 여장군이신 김종숙 어머님의 이 숭고한 모습 우리 어찌 세월이 흐르고 흐름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?